이 상태에서 이런 팁을 조금 더 이렇게 설명을 해주지 않는다는 거죠 뭐죠. 너 박자. 반죽에 나와 있는 대로 음에 높나. 들어가는 듯하지만 마지막에 끝나는. 안녕하세요. 색소폰 연주자 장인영입니다. 저희는 저번 1 2 3권의 교재 연습에 의해서 터링의 여러 가지 패턴과 여러 가지 리듬 연습을 많이 해보았었죠. 그렇게 배웠던 터링 패턴의 기본적인 터링은 테누트 터링이라는 기본 터링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의문이 드는데요. 테누트 터링은 무엇인가요? 그러니까 테누트 터링은 기본적으로 색소폰 터링의 가장 기본이 되는 터링입니다. 한 음을 쭉 길게 일정하게 불어주는 것이 테누트 터링의 특징 중 하나인데요. 그러니까 그 음의 길이를 어떻게 혹은 그 음의 크기를 어떻게 해주느냐에 따라서 터링의 종류가 다르게 변하게 되죠. 기본적으로 색소폰에서 많이 쓰이는 터링 중의 하나는 테누트 터링이고요. 그 다음으로는 스타카토가 있습니다. 스타카토는 테누트 터링과는 다르게 그 길이를 원래 음보다 반, 절반으로 쪼개서 연주하는 의미가 있는데요. 오늘은 테누트 터링과 스타카토 그리고 재즈에서 많이 쓰이는 마르카토 터링 패턴까지 세 가지의 터링 종류를 비교해보고 연습해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사실은 재즈나 클래식에서 왔던 색소폰 기법이기도 하지만요. 여러 트로트나 가요에서도 많이 쓰이니까요. 한번 많이 듣고 연구 한번 해보시죠. 자 이렇게 말로만 들어서는 스타카토, 테누트, 마르카토 정의를 확실히 하기 힘들어지실 텐데요. 사실은 스타카토도 여러 가지 스타카토가 있습니다. 강하게 부는 스타카토, 약하게 부는 스타카토, 마찬가지죠. 테누트 터링도 우리 터링의 다양한 다른 패턴을 이용해서 두 라고 부러줄 것이냐, 다라고 부러줄 것이냐, 디, 더 뭐 이런 여러 가지 패턴으로 다양한 발음을 만들어 왔었는데요. 기본적으로 테누트 터링은 두, 다, 드, 디 이런 식으로 디귿자에 디귿을 많이 이용한다면요. 스타카토는 트 해서 티귿을 많이 사용한다고 생각하시면 좋으실 텐데요. 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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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트 하고 뱉어지는 트, 호흡이 짧게 잘라지는 느낌도 함께 추가해서 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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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 스타카토를 연습해 주시면 조금 더 편하실 겁니다. 제가 한번 테누트와 스타카토 비교 한번 해볼게요. 테누트를 길게 부러주신다면요. 이렇게 연주하셨다면 스타카토는 이런 식으로 한 박을 충분히 부러주는 게 아니라 투 투 투 투 반절만 그러니까 그 음의 2분의 1 4분음표 같은 경우에는 8분음표 8분음표 같은 경우에는 16분음표의 길이 정도로만 짧게 끊어서 연주한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요 제가 한 번 더 연주해 보면요 이 연주를 이렇게 표현하실 수 있는데요 사실은 스타카토도 투 라고 표현했던 거를 투 타 투 타 그러니까 강한 스타카토와 약한 스타카토 그리고 중강의 스타카토 여러 세기의 스타카토를 연습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요 스타카토를 세게 여리게 더 세게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의 세기의 스타카토를 연습하는 건데요 우리는 그전에 테누투의 여러 가지 세기를 연습하기 위해서 두다 두디 여러 가지 발음을 활용했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투 타 투 티 이렇게 표현하시면 조금 더 다양한 스타카토의 발음을 표현하실 수 있겠죠 그러면 스타카토 이후에 나오는 마르카토는 어떻게 다른가요? 스타카토와 마르카토는 같이 2분의 1 그 음의 2분의 1 박자만 표현한다 라는 같은 표기를 가지고 있는데요 섹스폰 표기법으로서 마르카토는 스타카토와는 다르게 그 음의 끝에 혀를 대어 명확하게 끊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발음상으로는 닷, 둣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요 이전과 같이 테누투나 스타카토와 같이 이 턱 기법도 함께 다양한 턱의 발음을 통해서 강약, 중강약을 표현하실 수 있는데요 마르카토 같은 경우에는 닷하고 그 음이 끊어지는 음을 강조해 주기도 하지만 마르카토 같은 경우에는 끊어지는 표현으로 그 음을 강조해 주기도 하지만요 그 뒤에 음을 강조시키는 기능을 가지고 있기도 하니까요 한번 표현하는 방법을 연습해 보신다면 여러 패턴에서 적용할 수 있으니까요 테누트, 스타카토, 마르카토까지 천천히 비교하시면서 불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악센트라고 제가 표기를 했는데요 악센트는 텅잉의 여러가지 종류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이전과 같이 기본적인 텅잉 발음이 조금 달라짐으로써 딱 뚜 하면서 뚜 이렇게 쌍디귿으로 표현을 하는데요 뚜 혹은 따 이전 시간에 말씀드렸죠 뚜 따 하면서 중요한 것은 약간 그 음의 끝음이 조금씩 줄어든다 라는 느낌을 유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조금 다른 느낌의 네 가지 텅잉 종류들을 배워 보셨는데요 어떻게 다른가, 곡에서 어떻게 다르게 쓰이는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 70페이지 꽃물에서 텅잉의 여러가지 패턴을 적용해 볼 텐데요 먼저 꽃물의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번째 줄 꽃물의 여섯 번째 줄에 어서 내게로 오세요 라는 이 패턴을 먼저 같이 연습해 보실 텐데요 꽃물 같은 경우에는 여러가지 텅잉 패턴이 쓰이지만 제가 이 패턴을 기본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내게로 오세요 이렇게 잡아주는 저희는 흔히 잡아준다 라고 표현하는데요 잡아주는 표현이 있는 이 패턴에서는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요 다시 하나씩 하나씩 이야기해 보시면요 두,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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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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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네, 개에서 잡아주고요 닫다 이렇게 되면서 개가 자연스럽게 악센트가 들어가겠죠 개로 오는 이음줄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마지막에 마르카토가 표현되어 있는 것은 게로에서 오를 잡아주세요 라는 표현인데요 앞에까지는 슬러우를 넣어주고 마지막에 오를 끝음에서만 잡아준다고 표현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다 앗 이렇게 들어가겠죠 어서 내게로 오세요 하고 세도 기본적으로 세겠지만요 두 번째 요를 조금 더 세게 표현해 줌으로써 이런 식의 표현이 가능해지겠죠 기본적으로 빠른 템포의 노래들과 발랄한 느낌을 가지고 있는 곡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 가지의 텅이 패턴이 꼭 필수적으로 들어가 주어야 하는데요 꽃물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곡들을 예시곡으로 적용해 보면서 연습해 보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자 어떠신가요? 이번 영상까지 레벨북 3권을 맞춰 보았는데요 악기를 시작한 지 6개월 이상이 된 중급자를 위한 교재로써요 16분 오빠와 다양한 리듬 연습 그리고 다양한 텅이 호흡 연습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교재인데요 많이 사랑해 주시고 또 차근차근 연습하셔서 실력 향상에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이번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꼭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인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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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